안녕하세요 천신당입니다 오늘은 명득암으로 기도인사 올리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꽃이 다 피겠어 모몰이 가져오는데 다 그런게 맞습니다 꽃길때면 되게 이쁘겠는데 엄청 이쁘겄지요 상상돼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열심히 또 가볼까요 꽃길때면 장관이겠는데 꽃길때면 안 돼 꽃길때면 안 돼 공부mal 문구 문구 여기가 주차장이구나 여기가 주차장 넓게 해 놓으셨네 여기가 주차장 주차장을 했습니다 저 위에요? 네 여기 산은 꼭대기 다 올라가야 하는데 옆으로는 한참 올라가세요 옆으로 길이? 직선 코스는 금방인데 여기를 가려면 한참 돌아야 합니다 밤에 오면 헷갈려 부퉁이만 돌면 되는거야 아래 한번 볼까 많이 올라왔지 주차장에서 보면 되게 가까운 것 같은데 옆으로 도니까 이제 꽤 거리 되네 쭉 운동돼? 흐흐흐 진달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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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 연달래 연달래 연달졌는데도 잘 폈네 어 진달래도 벌써 본다 도저히 비울 때는 여기가 계곡처럼 변하겠어 그지? 콕콕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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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콕콕처럼